저는 억지로 파괴했습니다. 아이오. 어 수고하세요. 키아나? 저는 뭐랄까. 키아나 상대로 원콤이 나지 않는 걸 하고 싶네요. 예를 들면? 싸이온 같은?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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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재밌어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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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찍죠 이거는? 이런 느낌으로. 딱. 전쟁공격 딱 빼주고. 딱. 자 그만할 거야 좀. 딱. 딱. 까비. 자 큐 한 번 피해주고. 이렇게. 어 왜 이러세요. 딱. 네. 여보세요. 네이스. 한 번 피하고. 딱. 딱. 다. 버려. 바보같은 녀석. 전멸 떼었으면 죽어야지. 그쵸? 어. 이게 안 맞아? 단중. 단중이요. 이거 살짝 애매한데? 어. 어. 딱. 근데 이거. 티아나가 가는데요? 이거 어떡하냐? 건물이 있어 얘. 안 섰어 아까. 난 미드 갈게. 딱. 딱. 이거는 살짝 이제. 처형을 한 번 당하면서. 라인을 밀면 되지 않을까. 그쵸? 이런 느낌으로. 전문가는 이렇게 하더라고. 유튜브식으로다가. 좋아. 좋다. 좋아요. 너무 날랬네. 아. 좋다. 이런 느낌의 딜 교환. 나쁘지 않았어. 이거. 뭐야 이거. 어? 뭐야. 이게 뭐임? 아니에요. 아니. 키아나님. 그게 무슨 소리에요 대체. 왜 들어온거니. 와우. 레전드. 그렇습니다. 아니. 이러면. 아까 내가 다른게 아닌거 같잖아. 친구야. 너가 못해서 좋은거 같잖아. 억울하네. 이렇게 되니까. 아. 쿨이 왜 이렇게 짧아져. 한 번 피하고. 이거는. 티아나를 좀 봐주죠. 딱. 딱. 가버려. 좀 먹어주고. 티난다. 티나.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. 내가 잘한거지. 억울하네요. 한 에이스. 다빙. 뭐야 이거. 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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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취한대. 아. 뭐야. 쏴. 쏴. 하하하하. 잘받습니다. 미드 밀어요. 나 안갈게. 미드 밀게요 그냥. 그냥 안했더라면. 아쉽네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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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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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. 죽나? 아. 헐. 건배 쓸걸. 허허허허. 아니 안죽을줄. 네. 버저. 흠 길게 아 아 아 오케이 어 너무 느려 너무 느려요 네 아니 신지 드릴에 좀 당했네 그쵸? 각오일 가야되나 여기서? APD 좀 아픈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세요? 오케이 오케이 카이사가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? 어어? 이거는 좀 많이 안 좋은데요? 수고하세요 네 카이사 위치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쵸?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 아픈데요 이거는? 상당히 아픈데요? 왜 안 쫓아오니 근데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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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했습니다 치즈님 한번 봐주세요 어어 어어 아 부황쳐 살고싶어 호호 어 네이스 어 죽을 뻔했네 네 네이스요 또 일로와 제가 아이유 어 수고하세요 용이 16초? 에라 모르겠다 같이 갈란다 이거는 난 너만 봐 이 친구야 나는 너만 봐 이 친구야 카우고들 절대 안 주지 어 나 텔포 없음 그냥 탑 밀게 거기서 알아서 해야돼 아비우 아비우 rik 이 친구야 드led 천천 Safe 다 밀게 그냥 peek 가 어 나 이거 안 아 가 강심 강심? 강심 점프 가야지 어 클레드님? 위험했어요 어 다행이다 어 좋은거 같은데 저거는 어 바로 쪽으로 가자 이거 버리고 그쵸? 버려야 할 듯? 어어어 아 와우 안주 파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선 빼야될 듯? 어? 와 까비 야 키아나는 진짜 레전드네? 17데스야제 뭐야? 왜요? 나 6초 6초 안주 다 가버려 아 페라한테 더블킬 당해버렸네 근데 여기로 텔프를 한번 타볼까? 어? 미안합니다 어 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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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멀어 알았죠? 흐흐흐흐 신지 내가 왜 쿼드라 캐리 아니 아래쪽에서 대체 무슨 일이 판타 시작 좋지 않았나? 아니 어째서 왜 이렇게 된거지? 아니 진짜 모름 와우 야 쟨 진짜 좀 심하다 쟨 벌 좀 받아야 돼 저러고 이기면 되겠어? 클레드님? 어 벌은 클레드가 받아야 될지도?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니 아니 카이사님 쟤 어째서? 얘들을 막아줘 얘들아 그냥 미는 게 더 가능성 있을 듯? 한 번 막아봐 화이팅 타비오 아 아 아 아쉽다 어 고맙습니다 어? 응하네? 아 큐 오래 걸린다 싶더니 뭔 근포시여 아 롤 망했네 강등 되었습니다 랭크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아 다이아몬드 1으로 강등 되었습니다 엠 갑시다 어 갈리오가 전멸 W 하는 줄 어? 뭐야 이게 맞나? 아 아깝게 저기 안 죽어? 아깝다 갈리오가 도발이었죠 1레벨에 아깝다 갈리오가 도발이었죠 1레벨에 1레벨에 좀만 조심합시다 근데 전멸이 있으니까 바로는 안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돌진으로 들어와도 빠져야겠다 아래쪽에서 나왔네 아 황타만 마구치기 전멸이 이제 없어서 좀 위험하긴 한데 카소스 아래쪽 괜찮겠다 빠져 빠지네 와 너무 아깝다 이거 다비 바텀 상황 괜찮은데 바이오 뭐 아 저기 먹어져 다비 호호호호 일부러 당해주면서 어 안되나 다비 나 10살이고 내 동년밴들 다 해물파전 안다 버려 고맙습니다 살만한데 갈리오 공은 있어 근데 에이스 바이옹 사미라 못잡은게 살짝 아깝네 한칸 땅먹고 가는거야 여기서 안 끊기겠죠? 들어가세요 와 템 너무 잘나왔는데 지금 조금 조심합시다 지금은 아 죽을일이 별로 없어서 가긴 하는데 이게 살짝 애매하네 아 까비 아렵네 이거는 따 어? 아니 왜 W가 어디로 나간거야? 카소스 클릭됐나 설마? 아니 이거 안고치나? 고치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니 좀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못잡으면 아니 나 분명 1로 쐈는데 카소스 클릭됐나봐 아니 이걸 팀한테 쏠 일이 어디있냐고 카이사 W를 아니 억울해 자 보셈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로 가면 닐라 쪽으로 쏜다니까? 아니 어째서 아니 갈리오 공 이런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카이사 W를 왜 얘네한테 쏘냐고 내가 라이언님들 재고를 해봐야되지 않나 아우 소상하시치 에이스요 야 리븐은 진짜 그거다 친구야 안통금 하자 아니 갱당해서 죽었다고 억울하다는건 뭐냐 한번 죽고 다 솔킬인데 그것도 사연이 있었겠죠 리븐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겠지 그래 억울하다던데 뭐 각이 썩 나쁘진 않은데 할만한데요 아 까비 어 이거는 좀 아쉬운데 데이스요 할만하잖아 이거는 게비 침입니다 잡아 잡아 가비요 바로 치자 이거 데이스 오 리븐 한건 하는구나 그래도 데이스요 데익스요 탈풍하기 살짝 애매한데? 여기 있으면? 여기로 가.. 돌아가야겠다 아.. 그냥 저러 갈걸 어? 그냥 가지 말걸 안 왔어도 됐겠네? 제가 뭐해? 네! 아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승리 기지 뭐요? 3등? 순방 2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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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? 3등? 3등?